여러분들의 평생투자 길잡이 남프로입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이제 내일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현재 주가 흐름 자체가 그동안은 쭉 떨어졌다가 지금 이렇게 양봉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최저가 가격입니다. 최저가 59,500원 찍어주면서 완전히 가격을 바닥을 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내일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온다고 했을 때 본격적으로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실적이 좋게 나오면 어떻게 되고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주가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 제가 우리 주주분들에게 주가 흐름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시면 되는지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요.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쭉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도하는 흐름은 결국에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외국인들이 이렇게 주구장창 매도를 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고 있으니까 당연히 주가는 떨어지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상황인지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을 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프로를 구독, 좋아요로 응원 한 번씩 해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앞으로 좋은 내용으로 영상 더 조사하고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을 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차트를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차트를 조금 길게 보시면 삼성전자는 분명히 5만 1,800원대에서 예전에 이 가격대에서 그대로 쭉 중장기적으로 상승한 흐름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쭉 길게 올라줬다가 짧게 이만큼 다시금 5만 1대까지 떨어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차트가 어때요? 길게 올랐다가 떨어질 때는 짧게 떨어진다. 사실상 여러분 우리가 롱이라고 하고 숏이라고 하죠. 롱 포지션, 숏 포지션. 롱은 여러분 매수를 할 때 매수 포지션을 잡았을 때 롱이라고 하고 숏은 매도 포지션 잡았을 때 숏이라고 합니다. 자 이 유래가 왜 그러냐? 여러분 올라갈 때는 이렇게 길게 쭉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성장이고요. 숏은요 단기간의 공포감에 의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숏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가 여러분 롱 숏 유래 그대로 움직이고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숏은 짧게 분명히 떨어지게 된다. 짧게 떨어지지만 다시금 짧게 과하게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저점을 형성을 하게 되고 저점을 딛고 다시금 올라가는 게 주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저점을 제대로 잡으면 또 한 번 큰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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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투자자의 시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저점을 잘못 잡게 되면 그대로 여기서 잡았다가 더 떨어지게 되고 여기서 잡아도 더 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저점을 제대로 잡는 것도 정말 실력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점을 잡으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외국인들의 매도가 끊기는 시점을 알아야 되고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는 이 상황은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은 왜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게 되는 걸까요? 자 우선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실적을 한 번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가? 살펴보면 그건 아닙니다. 보시면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1년 동안의 실적, 분기 실적 추이를 보시면요. 우리가 영업이익 부분을 볼게요. 여기가 영업이익입니다. 분기별 6천억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2조가 나왔죠. 그 다음에 2조 8천억이 나왔고 그 다음에 6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조까지 나왔습니다. 6천억에서 10조까지 올라와줬어요. 그리고 이번 9월 3분기 영업이 역시 10조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기업은 계속해서 괜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 10조 단위 또 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작년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은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작년에 저가 거의 5만 원까지 떨어졌었는데 왜 돈을 이만큼 벌고도 또다시 주가가 5만 원 라인에 있는 것인가? 자 내부적인 상황 몇 개만 봐도 여러분들 사실 삼성전자는 괜찮은 상황입니다. HBM 단가 올라가고 있고 SSD 수요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반도체 라인 수요가 올라가게 되면서 실적 상승을 하게 될 거고요. 더군다나 이제 경쟁사이지만 동종업계 회사인 마이크론 실적 역시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하게 되면서 이때 마이크론 주가가 크게 올라줬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역시 크게 올라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자 3분기 기존 영업이익 추정이 10조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 2분기 때도 여러분 10조 예상 안 했습니다. 갑자기 10조가 나왔어요. 이번에도 역시 실적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PBR 저평가 구간이다. D랩 랜드 영업이익률 2년에 최고다. 그러니까 좋은 상황인데 분명 삼성전자는 좋은 상황인데 뉴스로는 안 좋다라는 얘기만 계속해서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 상승에 대한 수급이 몰렸을 때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많이 몰리게 되면서 이 물량을 결국에는 털어내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삼성전자가 무슨 소형주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하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삼성전자야말로 여러분들 정말로 국가 단위로 거의 국가급 단위로 움직일 수 있는 세력주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구간, 고점 구간에서 엄청나게 많이 몰렸는데 외국인 그리고 국내 기관들 여기서 더 사주겠습니까? 누가 좋다고, 누구 좋아하라고 본인 돈을 써서 삼성전자 주가를 올리겠습니까? 절대 그게 아니다. 수급적으로, 단기적으로, 쇼포지션으로 한꺼번에 죽이는 게 외국인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안 좋게 보고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매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시금 여기서 이제 저점 구간에서 흐름을 잡고 바닥을 다진 다음에 변동성을 크게 이렇게 줄 거예요. 준 다음에 다 정리가 되었을 때 다시금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7월 12일 구간에서 외국인 매도 나오니까 지금 조심하시라 말씀을 드렸고 8월 20일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잠깐 보시면요.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물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7만 8,300원이고요.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장의 선물 옵션 만기일이 이때 당시에도 조심하시라 말씀을 드렸다. 7만 8,300원, 거의 8만 원 가격대에서 말씀을 드렸죠. 지금 외국인 매도 여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나오게 되니까 폭락 조심하셔라 주의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나올 건 어떻다? 저점을 잡고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타점이 나오게 된다. 이 타점에 우리 주주분들이 제대로 탑승을 하셔야 여러분들 수익을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매도 타점 잡아 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 위해서 매수 타점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삼성전자 매매 타점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이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보내드리는데 우리 아직까지도 타점 안 받아보고 계시는 분들 아직까지도 지금 언제 매수해야 될지 언제 매도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고민이 많으시다 하시는 분들 제가 무료로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없이 저한테 매매 타점 신호 받아가셔서 매매에 참고를 하시면 여러분들 수익 보시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매매 타점 신호 받아보시는 방법은 간단하게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 되세요. 제 개인 번호 010-5554-3006번으로 저한테 삼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타점 신호 나올 때마다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다른 과정 없이 제 번호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시니까 돈 드는 과정 일절 없습니다. 부담없이 저한테 삼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제가 타점 안내 다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내일 실적 발표가 있는데 실적 발표 이전에 한 번, 두 번 뭐 어떤 연내에 한 번 이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1년, 2년 계속적으로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타점을 제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길게 같이 함께 하실 분들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타점 신호 어떻게 보내드렸는지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이후에 삼성전자 관련해서 추가적인 내용 함께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보내드리는 종목당 매매 타점 신호 과연 어떻게 포착을 하는지 어떻게 포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타점 신호 보내드리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키움증권 홈페이지를 보시면 키움 오픈 API라는 그런 프로그램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 자 고객님이 직접 프로그래밍한 투자 전략을 직접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키움 오픈 API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수많은 증권 금융 데이터들 있죠. 그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제가 직접 이렇게 복잡하게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오게 되는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결과치가 7월 12일 삼성전자 매도 신호 발생 이렇게 매도 매수 신호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7월 12일 삼성전자 주가 상황을 한번 보시면요. 자 삼성전자의 주가고요. 7월 12일 위치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결국 주가는 이 뒤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쭉 그대로 떨어지는 이런 하락 패턴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매매 신호가 발생을 했을 때 제가 우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에게 지금은 매도하셔라. 지금은 매수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은 제가 우리 주주분들에게 직접 영상으로 말씀드리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 신호로 따로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매매 신호 타점 안내 저한테 신청을 해주신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평생투자길자비 남프로 7월 12일 삼성전자 매도 매매 신호 발생이라고 문자 내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미리 타점 신호 받아보시고 미리 매매 대응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제 개인 번호로 그리고 이제 종목 이름으로 신청을 해주시면요. 제가 연락처를 받고 이렇게 수심번호 라인에 여러분들 번호를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번호 받고 제가 매매 타점 신호를 보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각 종목별로 타점 신호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저한테 이제 종목 이름 보내주시면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타점을 미리 받아보시고 대응을 하셔라 보내드리고 있고 다른 별도 복잡한 과정 없이 제 폰으로 종목 이름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매 타점 신호 보내드릴 테니까 내용 받아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여러분들 수익 보시는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삼성전자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상승을 했다가 하락하는 시간은 어땠습니까? 짧게 보면 여러분들 하락하는 구간은 이 구간 한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 고점을 딱 찍고 하락하는 구간은 3개월이다. 여러분 3개월 동안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급속도로 갑자기 안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주가가 이 정도로 떨어질 정도로 악재가 발생을 한 것도 아니고요. 3개월 동안 좋던 기업이 갑자기 안 좋아질 가능성도 전혀 없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는요. 삼성전자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 개인 투자자만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 반도체라는 시장이 성장하는 속도가 지금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AI에 필요한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고요. 지금 이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 만큼 반도체의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저점을 잘 잡고 장기전으로 투자를 하셨을 때 큰 돈을 벌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은 절대 아니고요. 반드시 올라간다. 반드시 올라가는데 지금 이 단기간 3개월간의 붙임이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이 시련을 꺾고 이겨낸 다음에 인내하신 분들이 결국에는 달콤한 과실을 쟁취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그때그때 이런 부분들 잘 대응을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 매매 타점 신호 제가 나올 때마다 보내드릴 테니까 저한테 삼성이라고 문자 한 동시에 보내주시고요. 덩달아 제 영상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도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적으로 좋은 내용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